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의 위력과 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 색채가 강하고 부유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 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총선은 20대 총선이고 2020년 총선은 여러분들 21대 총선입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의 여러분들 인천연수월 판결문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을 내렸던 조재연과 천대엽이라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루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4.15 총선 선거 데이터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판결문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라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0년 4.15 총선 21대 총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의 선거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는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여러분들 9개 동에서 모두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9개 동 뿐만 아니고 5,60개 정도 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습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8%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표를 훔쳐가지 않는 한 일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서초구민들의 여러분들 투표 성량은 4박 5일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나 당일투표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8%가 나온 겁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는 차이값이 플러스 13에서 플러스 18%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를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까 미친 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미친 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나와야 될 값이 차이값이 13에서 18% 차이가 난 겁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문제가 없다는 조재현과 천대엽은 아마 그들의 판결문에 대해서 다음에 책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울시 전역의 2020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계적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기계적 아름다움이란 것은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지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49개 모두에서 여러분들 기계적 조작이 일어났음을 이 아름다운 그래프가 우리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서초국 앞에 방대한 이 소위 선거 데이터 21대 선거 데이터를 이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미뤄보게 되면 분명히 이 데이터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조했다 생산한 그런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딱 걸려든 겁니다. 어떻게 걸려든가 하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가 이동한 겁니다. 누구의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의 30% 그리고 또 다른 후보가 얻은 표에서 30% 이 두 후보 함께 표를 각각 30%씩 가져간 겁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4,352표 가운데 30%인 7,306표를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후보 함께 이름들 얻은 219 후보 가운데 30% 66표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총 7,371표를 가져간 결과가 딱 나온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프로그램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30%를 빼앗고 국가혁명금당 30%를 빼앗아 가지고 민주당 함께 옮기는 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 소위 4.15 총선의 서초구갑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제작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 표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밑에를 보시게 되면 그럼 얼마 정도를 조작했냐. 두 후보가 빼앗긴 표는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5.933%를 빼앗깁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5.933%를 표를 더 얻습니다. 총 여러분의 표가 만져진 표수는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 값이 31.9%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는 뭔가 아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손을 댄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1% 이상 정도로 손을 대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전산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 표입니다. 31.9%를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5.933%를 빼앗고 15.933%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0.47, 0.3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47%, 당일투표 득표수 31%, 그 차이값이 15.9%입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여러분들 윤희숙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53%, 당일투표 득표수 69%, 차이값은 마이너스 15.9%입니다. 여러분들 이 값만 보더라도 이미 조작이 엄청나게 일어났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47%, 당일투표율이 31% 이런 차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5%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들을 그냥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그냥 숫자를 만든 표를 얼마나 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산적으로 완전히 조작한 것은 증거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 증거물은 누가 제공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왔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제공했습니까? 김정은 동지께서 선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데는 대가로 마지막에 우리들한테 여러분들 제공해야 될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버젓이 선거 데이터를 어디에 올려놨습니까? 중앙선거관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운로드 받아 분석을 한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죄를 지은 겁니다. 악한 편의 선거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없다. 나는 그들이 훗날 이 판결문으로 인해가지고 치욕적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는 실제로는 29% 사전투표 득표를 얻어야 될 사람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45%를 끌어올린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스 후보는 원래는 66% 사전투표 득표를 예상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51%를 확 줄여놓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20대 총선을 여러분들 꼭 같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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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입니다. 다 제로입니다. 이혜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 국민의당의 여러분들 이한준 후보. 이 숫자의 여러분들 조작 숫자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뭡니까 이혜훈 후보의 예상 득표율 52%하고 실제 득표율 55%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근 후보의 예상 득표수하고 여러분들 실제 중앙순간인이 발표한 득표수 똑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조작을 안 했으니까 조작값이 다 제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게 다 오차범위입니다. 이혜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다 차이값이 3%. 민주당 후보도 2.8%. 국민의당 후보도 0.2%. 다 차이값이 0입니다. 그래 거의 뭡니까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다 선거가 정상적인 겁니다. 선거가 여러분 정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지 않습니까. 최누리당 이혜훈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57%. 사전투표 득표율이 52%. 5% 좀 크긴 합니다마는 아주 크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후보는 당일 28%.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1% 좀 차이가 났네요. 여러분 그래서 딱 하나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제공한 이런 자료를 쫙 분석해 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제하 전문가가 21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의 표를 각각 사전투표 득표수의 30%만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함께 밀어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리고 20대 총선 2016년입니다. 이혜훈 후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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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그게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선거가 총선이 비정상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조작값이 21대 총선 2020년 총선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다수의 31.9%를 손을 댄 겁니다. 여기는 6.1%니까 거의 뭐 여러분들 여기 오차범위로 합쳐가 총값이 6.1%가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죠. 여기 3.0 3.0이니까 다 오차범위 내 값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민디님 함께 2016년 선거 데이터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답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2016년 선거 데이터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림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공직선거 2017년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2020년 여러분 상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민주당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무슨 중학교의 회장선거도 손을 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거짓이 없고 그냥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를 가지고 구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도저히 뭐죠. 통계학책을 다시 써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괴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아 이게 숫자를 만들어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강남갑 서초구갑 강남삼구 가운데 거기서도 각 후보의 30%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것이 그냥 선거 데이터 분석으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혹시 싶어가지고 2016년 20대 총선을 해보니까 전혀 발각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